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소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지노맨컴퍼니 되겠구요 코드번호 314130 되겠습니다 오늘 2월 2일 오후 3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2%대 양봉 52,300원 선에서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음 제가 사실 오늘 몸이 좀 안좋아가지고 병원을 좀 다녀오느라고 다들 건강 좀 조심하시구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깨가 좀 안좋아가지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릴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노맨컴퍼니 일단 보호의 수물량이 이탈 예상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근데 뭐 그 이거 하나만으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 일단 주가에 어느정도 기대감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윗골이 달리는 이런 매물들 이런 캔들 계속해서 나올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호의 수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뭐 제가 예언과는 아니지만 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지금 보호의 수물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캔들이 이런식으로 뜨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이 저점대가 된다면 좋겠네요 좀 더 내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이렇게 은봉이 떴다고 해서 내일 아 양봉이 떴다고 해서 내일 또 은봉이 안뜰 가능성도 없는거고 일단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 윗매물대가 굉장히 튼튼한걸로 봐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지지저항이 있을거 같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5만원대 이하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 뭐 이런식으로 해서 첫번째 목표가는 한 6만 5천원 선까지 잡아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음 지노맨컴퍼니가 사실 그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저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었고 그 글로벌 제약사들과 같이 함께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것들이 있어요 어 그것도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 마이크로바이오옴 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장 첫날 이렇게 하락폭 맞이하더니 상승폭 갖고와서 완전 과매도 기간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보호해수 물량이 터졌는데 뭐 살짝 반등하는데 싶다 이때 사실 제 말이 딱 맞는줄 알았어요 5만 5천원 지지선 근데 장이 무너지면서 그게 좀 의미가 없어졌죠 장이 무너지면서 그게 의미가 없어졌고 다시금 밑고리 때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한 뭐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어 그래도 밑고리가 조금 올라가는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늘 분할 매수 생각하셔야 되고 어 분할 매도도 생각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 만약에 뭐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셨던 분이 있다면 분명히 뭐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텐데 내가 손절 라인을 잘 못 지켜서 지금 겁나 물려있다 라는 분들은 사실 불만이 가득 차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어 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아직까지 반등기에는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정도는 보이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면 빨리 팔고 나오시고 도망가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쭉 큰 상승 올렸다가 이렇게 어 윗골이 윗골이 달리는 하락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 자체는 좀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노맨컴퍼니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사실 어 뭐 상승하는 것도 있고 제가 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지노맨컴퍼니 같은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예측이 힘들어요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양봉이 떠서 갑자기 뭐 9%까지 올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윗골이가 달리는 건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는 좀 저에게도 위안이 되네요 어 여기 55,000원대 어 저항선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고 사실 뭐 얼마때 저항선 생기는가 조금 무의미합니다 일단은 길게 봤을 때는 어 65,000원 선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게 맞고 여기에서 분명히 매물대가 좀 지지선이 확고해질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은 아마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지노맨컴퍼니 사실 계속 호재 있을만한 종목이에요 어 회사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눈에 가시화되는 것들은 없으니까 미래가치를 두고 보시는 분들은 한번씩 관심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식으로 쭉 나와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음 이런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고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 이런식으로 동시효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g 이런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어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어 이런식으로 다 언급 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맥 추천매수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걸 하는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보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어 어